제가 아까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지금 자켓 사진을 찍고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너무 기다렸던 시간들이었고요. 얼른 뮤비까지 찍고 완성이 돼서 팬분들께 찬성하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너무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고 저희가 기다려줄 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얼른 찾아뵙겠다. 그러니 많이 응원해달라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화이팅!